백인범의 주력 종목 함께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분당 지점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LG유플러스 자사주 매입도 참 눈에 띄는 소식이었는데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현금보다는 어떤 좋은 종목에 좀 투자를 해놓을까 관심이 여전하십니다. 어떤 종목을 주력 종목으로 삼아볼까요? 네, 뭐 지난 거래 흐름이 양호했던 종목들 위주로 선대를 해봤는데요. 현대건설, TCC글라스, 해성DS, 시스템 미디어로 주력 종목 뽑아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현대건설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일 좋은 흐름 보여줬던 현대건설 다시 한번 계속 보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현대건설 주가, 건설업종을 이끄는 대표 종목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국내 부품의 손폭의 성장,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역 1순위로 현대건설을 많이 꼽는 상황인데요. 이미 동사의 1분기 국내 부품 수주만 보더라도 연초 수주 목표가 약 4조 원이었는데 이미 40% 이상을 달성한 점, 거기에 2분기 공시로만 나온 비수주한 물량만 고려하더라도 이미 연초 수주 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연간 국내 수주 목표는 초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 상황으로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둘러져 왔던 주택 공급 상황, 올해부터는 40만 호 이상의 신규 분양 주택 공급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4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빌어보실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서울시의 용적률 성향이라든가 3기 신도시, 민간 공급 확대 기조에서도 이러한 모멘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해외 발출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도 다시 한번 올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플러스 알파 요소를 찾아볼 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원전 관련 모멘텀에 있어서도 현대건설, 플러스 알파적인 기대감이 있다는 점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모멘텀은 유효하게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KCC 글라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C 글라스 역시도 주가 추위가 무상향을 그리면서 건조한 모습인데요. 주가 변동성은 크지 않으면서 건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덜한 상황에 달하는 선에서 건조제 업종의 주가 상승과 덜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현대건설 말씀드렸지만 건설 업종과 더불어서 건조제 업종 역시도 동반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호조에 따른 동사의 실적 개선 극대감 역시도 역시 중요하게 가져가보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인도네시아의 산타락을 들여서 첫 해외 판유리 공장을 건립할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라든가 장기적으로는 현대기아체 그룹의 매출에 대응하려는 소속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공장 왕봉 시점은 2024년도이긴 하지만 동사의 중장기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역시나 올해 세일시스 기간 같은 경우에도 연초 실적 대비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로 가져가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